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절대사명과 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절대사명과 나 네 이 논색 퀴즈를 풀다 보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렇게 풀고 하니까 재밌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졌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분도 간혹 있어요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마칠 때까지 논색 퀴즈 몇 개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논색 퀴즈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언제나 말다툼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말다툼이 있는 곳 경마장입니다 말들이 경주하는 곳이죠 양초가 가득 차 있는 곳은 초만원이래요 초만원 누운 사람의 반대말은 일어선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소금장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소금장수는 짠 것을 팔아야 되니까 싱거운 사람 소금장수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랍니다 자 오늘도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하나님이 주신 절대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어요 절대 미션 절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미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 곧 나의 미션이고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절대사명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도전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또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자막이 나오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술사의 십자가 위에 같이 못 박힌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이 문제가 지속되어진다 이것은 내게만 있는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팽개치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 먼저 우리가 도전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절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절대 미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절대적인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사역자 조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절대적인 문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전도의 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절대의 문을 발견하기만 하면 나머지 문들은 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대적인 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열다섯 나라의 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참석을 했죠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각 나라에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였겠어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글쓰신 사실을 증가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열다섯 나라의 문이 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도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또 나의 현장과 만남과 평생을 놓고 우리는 절대 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 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찾고 발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절대 만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 중의 미션이 절대의 만남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딱 한 번 있었던 일인데요 복음을 전달하고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이 내시가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런 만남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미리 당신과 내가 만나자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절대 만남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보금 가진 나와 또 보금이 필요한 사람 우리 현장에 있는 이 보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런 절대적인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절대 사역이에요 절대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미션은 바울이 현장에서 바울이 찾은 현장이 어딥니까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규례대로 회당에 찾아가서 보금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역자 조장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절대 사역 나에게만 원하시는 이 사역 내가 가지면 가장 합당하겠다 싶은 이 규례 그것이 뭔지 깨닫고요 이 규례대로 현장을 찾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절대 제자예요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절대 제자입니까?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요? 오래 신앙 생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제자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뭔가 하면 황금보장을 찾아서 세워야 될 제자 이들을 만나서 개인화 시키고 제자화 시키고 또 세계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도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요 보금치유와 또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될 일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금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부득불할 일 하는 수 없이 하는 일 억지로라도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보금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보금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보금을 증가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명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금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금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축복을 모르는 것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역자 조장을 이미 축복해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분들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이 재앙을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사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절대사명이 무엇인가 자 복음 몰라서 복음을 몰라가지고요 일어나는 이 재앙 재앙을 막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크게만 봐도 일곱 번이나 재앙 가운데 빠졌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놓쳐서 이 재앙 가운데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은 한 길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증가하면 재앙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노예 가운데 있는 이들 어떻게 하면 이 노예라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재앙에서 벗어난 건 아닐까요? 추리국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재물을 통하여서 이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을 누가 증거를 했습니까? 모세가 증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이 재앙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인마누엘이었습니다 인마누엘 인마누엘의 비밀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속국에 잡혀서 고녹을 치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로를 말했어요 속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로란 복음이 답이 되어졌어요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참된 복음만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이사야였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였어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입니까?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 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이에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을 막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것은 재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요 하나님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무속, 점술, 우상 이것 또한 역시 재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 반복되는 운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보금만 전하기만 하면 이러한 재앙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보금만 전하지 않으니까 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잡혀있는 것이고요 무속, 점술, 우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에서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가올 미래의 고통을 막는 절대의 사명입니다 다가올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가올 미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을 막는 비밀이 뭔가 하면 바로 보금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보금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제림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고통 미래의 재앙을 막는 비밀은 바로 보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을 막는 보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이 따르는데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고통을 막는 비밀이 바로 보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래 그하라 그랬어요 말씀 위에 보금 위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보금을 전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혼란이 와요 무슨 혼란이요? 영적 혼란이 오는데 이 영적인 혼란을 막는 비밀이 바로 보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보금 위에 굳게 서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은요 우리가 보금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가 반대로 우리가 보금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행복과 축복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 절대사명 보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보금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우리 주변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함으로 재앙을 막는 절대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사명과 사무엘입니다 절대사명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사명을 원약으로 잡고 어려서부터 절대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절대사명을 미리 감당했습니다 미리 손자로 세워지고 전에 전부터 벌써 이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철도 들기도 전에 이 사무엘은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사명을 깨닫고요 평생동안 어려서부터 평생동안 절대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은 그리스의 삼중직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졌어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사무엘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말한 것, 사무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삼중직, 왕적 직분, 또 제세상 선제적인 직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절대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세상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삼중직의 신분을 가진 전도자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선포하는 것, 증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무엘도 이 세 가지 신분, 이것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분을 누렸습니까? 왕적인 신분을 누렸어요 왕적 왕적인 신분을 누렸습니다 흑암 세력을 면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적인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적인 신분을 누리는 사람 흑암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게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왕적인 신분이 주어졌잖아요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산날 동안에도 이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신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이 보여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증가할 때에 죄에서 용서받고 씻기움을 받게 되지는 이런 응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현장에 가서 보금을 전할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생명들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선지자적인 신분과 사명을 누렸죠 선지자적인 신분 또 그 사명을 누리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다니엘이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이렇게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중직을 누리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인데요 절대 사명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명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절대 사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랩런트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보금 증가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과 또 이것을 깨닫는 응답과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요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명자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이 사무엘은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수상의 자녀들은 온통 육신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또 대수상 엘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늙었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고 이상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에게 게시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무엇이라도 기도했습니까? 역시 한나도 육신적인 기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 낳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한나의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사명을 위한 절대원약을 잡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사명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시대를 위한 절대사명자입니다 사무엘 시대는 위기시대 때였어요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사명자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죠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시린을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정말 이 시대를 위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이 나시린 성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시린의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 삼손이 머리가 길었다가 머리가 짧아지는 순간 힘을 잃게 되어졌는데 본래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하는 것이 있었어요 머리의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별되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키우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이런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이렇게 길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여졌잖아요 젖을 떼면서부터 성전에 들여졌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 사명이 도대체 뭔지 미션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이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 뭡니까? 절대 사명을 감당한 사무엘입니다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을 원약으로 잡고 감당했는데 사무엘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빼앗겼던 원약괴, 원약괴를 다시 찾아오게 되어졌고요 미스방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대붕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랩런트, 다윗을 세우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삼중직 이것을 힘삼았어요 현장을 변화시켰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문을 살렸어요 그리고 원약이 끊긴 그 교회를 살렸고 나라를 살렸고요 또 후대를 살리는 랩런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후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절대 사명을 감당한 한 모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와의 삼중직을 누리면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리 감당할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절대 사명 이 절대 사명은 이 사무엘처럼 미리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4댕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 모든 일 이것이 각각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어떤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을 텐데요 자신의 꿈이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나의 뜻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누리고 감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생을 들여서요 나의 사명을 미리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 바울에게 준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4대 2년 9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이 뜻을 전해 주시면서요 바울을 양육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택한 그릇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셨어요 뭘 하기 위한 그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하도록 이렇게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꼭 나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절대사명입니다 이 절대사명 바울같이 깨닫기만 하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의 사명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또 이번 주간에 감당해야 될 올해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이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터인데요 사대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버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글소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버가 사울을 만나서 팀이 되고 참된 제자로 키워내는 그런 내용 바나버와 바울의 관계 또 양육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나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바나버에게는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주는 것 이것이 오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또 팀 구성의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의 사명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장의 사명입니다 현장의 사명이에요 나의 사명을 가진 사람 오늘의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현장의 사람이에요 각 지역 현장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현장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독리, 또 아파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서 복음화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경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군인의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엠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전도자에게는 현장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몇 명입니까? 5인 1조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5사람이 한 팀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성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성교지로 파송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역자 저장들이 한 팀 되기를 원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에 이 5인 1조 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안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악질적인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여기에 흑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 관점에서 볼 때요 절대 이 사람들은 한 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5인 1조가 되어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2인 1조가 되어져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있는 각 현장에도 우리가 복음 아니면 절대 한 팀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역자 조장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요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품고 원니스 하나가 되어져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장의 사명을 감당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을 미리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절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절대 사명을 원약으로 잡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근본 사명을 누려야 돼요 근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 사명 이것을 누리면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했는데요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특별히 새해 청지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해 청지기 작년보다 올해보다 또 내년에 직분이 더 많아지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직분들을 놓고 미리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사명자가 누려야 될 근본 근본 사명이 뭔가 요한봉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내가 감당해야 될 절대 미션 절대 사명 이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의 문제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요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근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뭔가 큰 일 무겁고 힘든 것 억지로라도 네가 감당해라 그것을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해라 오직 기도만 해라 뭘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서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전심 전력에 있어서 기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절대 사명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도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원약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4등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힘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 사명을 먼저 주셨는데 절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먼저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힘입게 되어질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절대 사명을 오려서부터 감당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오려서부터 성전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미리 감당했어요 우리 사역자 조장 모든 성도들도 미리 감당해야 되겠다 금이든 가지고 사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사역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전심 전력하시고 사무엘처럼 절대 사명을 미리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절대 사명을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미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서 이 사명 감당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어서서 오늘도 지역 현장을 책임지고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현장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막기를 원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립혀 주어서서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하루의 생활도 이 사명 감당을 위해 전심 전력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어서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